야 이거 멋있다! 점막 있는 강아지! 포인트.. 아 저.. 탈마샨! 탈마샨! 아 모를 줄 알았는데? 예.. 모든 법을 대한민국의 법을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그 결정이에요 그리고 통과됐습니다 땅땅땅 판사? 여의도에 있어 여의도에 판사? 판사? 아니 여의도에 있다고 여의도에 있는 건물이야 이거 둥그놓고 통과 통과 이거 손님.. 옛날에 손님을 모시던 곳은 뭐라 그래?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.. 식당? 아니야 옛날에.. 옛날에 손님을 모시던 곳이 있잖아 아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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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옥에 손님을 모시는 곳이 어디야? 객사! 아니.. 사랑방! 사랑 맞는데 그 뒤에 뭐가 있잖아 사랑방? 손으로 이걸 뭐해? 선풍기 말고 에어컨 말고 부챈데? 그래 그.. 부 빼봐 사랑부.. 아니 사랑채? 뭐야? 아이씨.. 내가 안 나요 에.. 은서가 어저께 시골 갔는데 대천 갔는데 은하언니가.. 은하언니는 이걸 타봤어요 시골에 그.. 아니 시골에 그.. 통계! 여섯 개 아깝습니다 여섯 개 아깝습니다 아깝습니다 그거는 뭐 사랑채 때문에 아깝습니다 사랑채를.. 아 사랑채만 해서 일곱게 했는데 최은서! 네.. 파이팅 엄마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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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넘쳐 아주 즐거운 아이입니다 자 갑니다 시작! 현서 벽에다가 막 그림 그리지 말라는 거 뭐라 그러지? 아 모르겠어 파스! 아.. 한번 생각해봐 아니 파스! 아 알았어 왜 그러지? 어 이렇게 있는 거 두 글자 뭐지? 이렇게 있는 거? 뭐야?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있어 어? 먹는 거! 먹는 거야? 먹는 거나 이렇게 움직인다고? 어? 어 어떤 거는 그래! 모르겠다 어떤 거는 어 패스! 이건 패스하자 이건 패스하자 버섯이죠 아 버섯 우산처럼 생겼다고 하면 될텐데 어른들이 할머니 여러분 현서한테 야 이거 이거 현서 가져라 하고 주시는 돈 6잔! 맞죠 맞죠 오 맞죠 이거 있네요 네 엄마! 근데요 새.. 새가 나 여자친구 찰뜨려고 이렇게 침 있는 새 뭐지? 봉작새! 아 맞지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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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하기야 선서야 정신 차려 7 더하기 4 4 자 자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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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 아 뭐 뭐라고요? 아 그럼 코로나가 안 됩니다 뭐라고요? 다시 한번 7 더하기 4 10위 그렇지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어 근데 아이언맨 말고 어 슈퍼맨 이거 스타일로 이게 뭐지? 응 묵짓바 아니 하위바위버 그렇지 좋아요 잘 미세요 아 까슬게 왔다 왔다 엄마 이렇게 어 화면 같은 거 뭐지? 어? 다시 사진 같은 거 뭐지? 로로 오 오 인선 비슷한 건데 빨갛고 이거 캔디도 먹어 사과랑 이거 넣은 주스도 해서 먹어 사과 주스? 사과 주스 더하기 이거 만든 선서가 주스도 먹고 아 모르겠어 아 아 6개 네 하나 가면서 갑니다 잘했어 자 다음 누굽니까? 미드 예 이분이 파이팅 파이팅 제일 높은 사람 교장선생님 그렇죠 좋아 좋아 수임 수임 수영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서클 그렇지 야 오케이 좋아 이건 아까 못생긴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못생긴 사람 춘 춘 춘 그 채소 호박 그리고 맛있는 호박이에요 단호박 자 4 곱하기 7 어 28 28 28 더하기 15 28 더하기 15 30 40 40 43 그렇지 오케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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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